안녕하세요 케비넷에서 박수 한번 주십쇼 저는 오늘은 오바이너즈의 단자 원즈이구요 오늘은 이번에 사나토이드 머트플라이 앨범을 발매하고 왕성이 활동중인 오나씨와 함께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나입니다 오늘은 오나의 라이브셋을 준비한 스페셜한 라이브셋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이브셋과 함께 저희가 좀 원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자리를 마련해 봤거든요 일단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원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있는 원화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첫번째 앨범을 릴리즈를 했구요 제목은 사나토이드 버터플라이 라는 앨범입니다 근데 사나토이드 버터플라이가 어떤 뜻이에요? 사나토이드가 가사상태 라는 뜻인데 가사상태의 나비 라는 뜻이에요 가사상태의 나비 일단 저 되게 궁금한게 제일 궁금한게 있었는데 이름이 원화 잖아요 이름이 원화인데 제가 알기로 본명으로 알고 있는데 원화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 그 원래 이름이 원화인데 어릴때부터 원하라 원하라는 이름이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들 원하라고 불러서 저도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편하라고 원하라고 핸분명을 지었어요 그거 원하라고 읽는거에요? 원하라고 읽는거에요? 원하라고..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더라구요 원하요 원하 원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네 원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처음에 혹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지요? 되게 어렸을 때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뭘 하면 좋을까 좀 찾아보다가 컴퓨터로 곡을 만들 수가 있다고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처음 봤던게 애플스튜디오라는 BMW를 처음 알게 돼서 중학생 시절에 아 이거면 나 혼자 모든걸 다 만들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거 같아요 처음엔 그냥 어떤 무작정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무작정 음악이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네 음 그러면 이번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떤 작업들을 해왔어요? 앨범 전 앨범 전이랑 그냥 초창기에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작업들이 덧무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지금 운득된 생각인데 지금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연습 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 모든 것은 이 앨범을 위해서 이 앨범을 위해서 모든 음악 인생이 진행되어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아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러면은 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장르적인 접근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싶은 뭐 예를 들어 힙합을 만들어 본다든지 요런 것들도 있었나요 혹시? 그 처음에 DLW를 이제 막 접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자고 검색을 하면 주로 사람들을 올린 글들이 힙합이더라구요 플루티로 쓴 또 다 힙합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따라하면서 연습을 해보다가 처음엔 힙합이었네요? 힙합으로 음악을 시작하셨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거 같아요 아닌가요? 음 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장르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만드셨나요? 처음에? 아니요 막 장르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 아닌거 같아요 음 처음 시작할 때는 장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없었고 음음음 일단 손에 잡히는 데 만들다보면 그렇게 작업한 것들이 어쨌든 어떤 장르의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장르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번에 그 이번 작업 전에 믹스테이프를 발표하셨잖아요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믹스테이프를 들어봤거든요 그 아밀레이스 제목이 그것들을 들어보면 좀 이번 앨범이랑 어떤 소스들이나 어떤 정서들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닮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요 작업과 이번 작업의 그 믹스테이프과 정규앨범의 차이랑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음 그 믹스테이프를 만들 때는 좀 생각을 많이 걸어내고 써보자 그니까 그 믹스테이프도 지금 이제 앨범으로 나온 곡들을 작업하고 있던 마지막에 만드는 트랙들이거든요 근데 그 믹스테이프에 있는 곡들은 좀 생각을 안 하고 멈추고 어 다 일주일 이내에 어 퀄리티 엄청 엄청 좋은데 일주일 이내에 혹시 천재라는 소리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저 천재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음 그러면은 이번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곡을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떤 곡을 작업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모티브가 돼서 이게 앨범으로 엎이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이 앨범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작업하게 된 곡은 네 번째 트랙인 루프 스트릿 네 사실 그게 뭐 모티브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원래 이제 그게 첫 스케치는 지금이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네네 지금 이 앨범에 어떤 모티브가 있나 보다는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발전하고 싶은,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예 곡 스타일 자체를 많이 바꿨어요. 원래 단순한 리듬의 곡들을 많이 썼었는데, 되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어떤 내 심경이나 생각을, 가사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질감이나 리듬적인 걸로도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8개의 트랙이 나왔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앨범의 어떤 모티브는 좀 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로프스트리트는 왜 로프스트리트예요? 저는 영국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런던의 템즈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써리키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템즈강이랑 연결된 작은 부두가가 있는데, 거기를 어쩌다 가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잔잔하고, 보트도 많고, 보트 위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일광욕도 하고 있고, 오리도 떠나니고. 되게 운이 좋게, 날씨가 좋은 날에 가보셨던 것 같네요. 영국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다니.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그 곡을 작업 중이었는데, 그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곡에 넣었던 어떤 감동들 같은 게, 약간 이 공간같이 좀 단단하고,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한마디로 지명해서 따오셨다 이거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포티쉐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포티쉐드도 이제 그 지명에서 따온 팀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아니, 그거를 막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네. 아마, 포티쉐드도 이름을 지을 때, 그 곳,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한 게 아닐까. 아, 네. 이거 약간 번외인데, 팔로알토도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포티쉐드를 빠져들게 된 어떤 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트랙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준비가 가능할지. 음... 잠시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 아티스트는. 아, 저 근데 그거를 어떤 매력이 있다고 하고 정확하게 말로 좀 형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아, 왜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네. 정말 되게 팬이잖아요, 그러면. 네, 네. 무작정 팬이잖아요. 음악 혹시 들어볼, 포티쉐드의 음악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거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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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늘 준비하신 라이브스테스 한번 듣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자권제 그리고 원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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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